왜 네 발로 걷고 싶지? 근데 아빠가 안고 가고 있어? 아 귀엽다 우리 체리 체리 봐 체리 봐 너무 귀여워 아 귀엽다 헤헤 귀엽다 아빠 뽀뽀 할거야? 뽀뽀? 체리 빠빠? 응? 우와 아빠 화감 봐 빠빠? 화 미쳤다 뭐? 야씨 혜연아 날씨가 좋으니까 완전 와 되게 잘 나온다 이 아빠도 잘 나와 오빠가 요번에 모자이크 하지 말까? 응? 요번에 잘 나왔어 이봐 그치? 체리야 아 체리야 내려고 남심 와 귀엽다 겁내 귀엽다 이리 와봐 혜연아 어떻게 웃고 어때 보이냐? 귀엽다 보여? 보이는데?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응? 근저 사진이 더 이쁜데? 아 귀여워 완전 귀여워 턱바닥 나왔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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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 좋아 새리 매니저 같아 우선 사장님 어 스파이도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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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야 아 귀여워 제리 엄마 한 번만 봐줘봐 아 귀여워 우리 애기 제리야 엄마 엄마 보이지 보이지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